이제 다행이다. 백창 다 쓰시나봐. 아니다. 아니다. 좋았는데. 못 살릴까? 어? 괜찮은데? 양이 안 쳤시나. 짰어야 되네.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형이 마음에 딱 들어야 될 것 같아. 형님 마음에 들 때. 해보자 일단 끝까지. 김광석 노래 들려줘. 네, 들려주세요. 김광석 노래를 틀었다는 건 진짜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? 김광규였으면 몰랐는데. 김광석은. 아, 좀 자버린이네. 어? 괜찮은데? 아,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. 형님 이미 작가예요. 아유, 아유. 좋아, 좋아. 이런 영상 좋아.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아니네. 너무 많이 이겼네. 응? 멋있어, 멋있어. 난 이런 게 좋아. 어렵다. 어? 뭐예요? 누구 머리예요? 제 머리예요? 제 머리예요? 제 머리예요? 그래도 제 머리. 귀엽네요. 엄마의 혈액순환이 잘 되네, 저게. 아... 어디 있냐? 아까 그림이... 이 정도면 잘 그린 것 같네. 네. 오, 이게 마르니까 그림이 다르다. 오, 괜찮네. 이걸로 가야겠어, 이걸로 가야겠어. 아니, 형님 근데 좀 괜찮은데요? 아니, 저게 또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달라요. 그래서 집에 걸어놨어요.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, 이렇게. 오, 이거 괜찮은데? 오! 저게 저거야. 너무 괜찮은데? 네, 이렇게, 이렇게 걸어놨어요. 오, 멋있는데요? 미쳤다. 미쳤다. 진짜 멋있는데? 멋있다는 뜻이에요. 오른쪽에...